7월 7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요소와 7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5절 숨은 죄와 패배 둘째는 6절 이하 15절 기도와 응답 셋째는 16절 이하 23절 죄와 자백과 증거물들 마지막 네 번째는 24절 이하 26절 아골골짜기의 돌무덤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걷는 일과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창에나 칼을 한 번도 제대로 쓰지 않고 함락시킨 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축과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아하 가난 정복전쟁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이스라엘의 요단을 걷는 일로도 이미 대적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는데 여리고 성의 함락 소식은 대적들로 하여금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음 공격 목표는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규모의 성입니다. 아이를 정탐한 정탐들이 돌아와 요수아에게 보고하며 조언합니다. 3절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삼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들의 조언을 듣고 요수아는 그렇게 명령하였는데 뜻밖의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백성 중 삼천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을 서른여섯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충격입니다. 자축과 흥분에 들떠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숨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던 대적들에게는 크게 숨을 들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셈입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에 대한 요호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어처구니 없는 뜻밖의 상황을 당하여 백성의 지도자 요호수아가 참담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7절을 보시면 요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슬퍼도 소이다 주요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 모르는 요호수아로서는 가난을 탐낸 것이 문제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요호수아에게 있어서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대적들의 기세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적들의 사기가 되살아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요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호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죄 때문이라고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순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리고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지침도 주십니다. 12절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하십니다.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요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습니다. 아하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음으로 개시사건으로 알아 영원을 향한 우리의 걸음에 귀한 교훈으로 봤습니다. 영원을 향한 영적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결과제가 바로 죄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아이성이라 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자신을 살피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